중국 왕조왕전 3회전 리시아나우구단과 구짜우구단의 바둑입니다. 리시아나우구단의 바둑을 보면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바둑 먼저 같이 한번 보시죠. 리시아나우구단의 100번입니다. 초반에 여기까지 많이 보는 진행이니까 특별히 설명할 건 없는데 여기서 밑으로 붙였을 때 이 자리가 글루스폿이네요. 이거 다 있는 수들이니까 충분히 둘 수 있는 수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좌하기가 이런 식으로 되어있을 때는 우하기에서 흙이 이단져쳐서 실리를 취하는 게 좋습니다. 정수 선택하실 때 좌하기에 이거 말고도 하여튼 이 두 개 없는 거 있죠. 이 돌과 이 돌 교환 없는 거. 그때도 흙이 이단져치는 게 좋아요. 즉 흙이 머리를 내밀고 있으면 이런 빵따냄, 이선 빵따냄이긴 하지만 이런 빵따냄을 주는 것도 괜찮다. 그렇기 때문에 실리를 취하는 게 좋다.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깨 짚고 밀고 우변에 다가왔어요. 빠지는 자리가 굉장히 크죠. 집으로 굉장히 큰 자리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쉬웠을 때 밀고 들어왔을 때 뒤쪽을 막는 게 더 좋은데 중앙을 이었던 입구자를 뒀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돼서 여기까지는 그냥 평범한 진행입니다. 여기서 이단 젖혀지고 나서 밀지 않고 꽉 있는 게 좋다. 이거 최근에 제가 이제 바둑에서 한번 저희 영상 관장에서 한번 소개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런 모양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고요. 그리고 쳐들어왔을 때 여기 민수로는 그냥 여기를 봤던가 아니면 이 상변 쪽 이 자리가 더 크다라고 그래요. 이쪽에 막혀져 있으면 이 수가 좀 수가 잘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를 지켜져 있으면 이런 식으로 뒀을 때 이게 수가 잘 안 되죠. 여기 붙이고 이렇게 붙여서 빠지면 여기에 집이 안 나옵니다. 두 집이 안 나요. 그렇다고 이제 여기까지 가는 게 조금 더 모양이긴 한데 이것도 역시 여기를 붙이면 못 살죠. 오르두면.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다. 이런 것도 그냥 대충 알아두시면 되고 하나 밀었던 이 빠진 수가 좋은 수죠. 그래서 이 수가 놓이면 어떤 형태로든 이 우산기에는 수가 있기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놓도 건너가자는 거하고 안에서 살자는 게 이제 맛보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젖히고 이거 밀고 이렇게 됐을 때 둔 김에 한번 더 미는 거거든요. 여기까지는 해놓고서 두는 게 좋아요. 근데 이거를 아낀 게 약간 또 손해고 이 우변에 둘 때도 이 자리가 아니라 이렇게 두는 게 아니면 어차피 사는 거라면 여기를 아예 차단은 이렇게 차단을 해야 이거 살려주더라도 이 한 점이라도 공격을 하는 건데 이게 애매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애매한 수를 뒀을 때 100이 바로 늘어서 응징을 해야 돼요. 차단을 한다든가 그러면은 우산기에 들어가서 사는 거잖아요. 이쪽 뭐 이렇게만 둬도 살았다고 봐야죠. 이제 넘어가는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렇게 놓기 때문에 이 수가 약간 불만이라서 지금도 이제 이걸 둬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성 두면은 흙이 좀 더 괜찮은 건데 하여간 이수가 좀 불만이라서 흙이 조금 좋아졌습니다. 여기서도 백은 그냥 이렇게 좀 뒷맛 그렇더라도 이쪽 확실하게 뚫어버려야 여기 흙집이 커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안 하고 안쪽을 끼워 이었기 때문에 흙이 이으면서 흙이 조금씩 좋아져요. 그러니까 구자어가 만회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만회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범위 7집 반이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실수들은 다 작은 거라서 그 덤 7집 반 때문에 1집 1.2집 정도라고 그러죠. 그 정도를 추격할 정도는 아직 안 됐어요. 범위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지금은 뭐 크게 왔다 갔다 이 정도는 아닙니다. 그냥 흙이 조금 안 좋다. 여기도 좀 잘못됐고 여기도 좀 잘못됐고 그래서 1.2집에서 플러스 1집 정도 그러니까 2집 정도 분리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여기 이었을 때 이거를 빨리 해놔야 돼요. 이걸 아낄 이유가 저는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살 거 아니에요. 그럼 나중에 이 자리가 거의 선수니까 여기 뒷맛이 거의 없죠. 그러면 이것도 하나 해서 이걸 약간 위협을 하고 그리고 나서 여기도 이렇게 두어 놓으면 이거 밀 때 이제 거의 받아야 돼요. 움직이는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고선 뭐 좀 다른데 예를 들어서 여기를 둔다든가 아니면 이걸 아예 단수를 친다든가 이렇게 두는 게 흙의 최선인데 그렇게 됐으면 아까 조금 불리하게 될 뻔했던 거 거의 다 만화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안 해서 흙이 나빠지는 거예요. 이거를 안 해놔서. 실전에는 이걸 안 해놓고 여기를 바로 한 칸 뛰었거든요. 그러니까 굿자고 이수를 두면서 갑자기 흙세가 확 나빠집니다. 이게 왜 악수냐면 백이 받아주고 나니까 뜻밖으로 중앙이 두텁습니다. 그래서 향후 여기 어떻게 전개가 되면 이 교환으로 백집을 깼다기보다는 백이 더 두터워져서 백이 국면 운영하는 게 더 편해져요. 그리고 나서 여기를 뒀는데 이것도 이제 방향착오라고 했죠. 이거를 좀 해놨어야 되는데 여기서 백이 요 하나 단수를 쳤을 때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크게 요게 좀 손해이긴 하지만 엄청나게 불리한 건 아니고 요 정도 단수를 쳐서 끊는 게 있거든요. 그럼 단수 치고 요거 따고 이거 막을 때 이렇게 해놓고 그런 다음에 여기를 지키겠죠. 그러면은 느는데 여기를 잇고 이어야죠. 끊기니까. 그리고 나서 요거 다 선수하고 그리고 여기를 다 치면은 나갈 수가 없잖아요. 요렇게 따고 요렇게 되는 건데 여기가 돌파된 만큼 음 백이 좋기는 좋은데 흙도 그냥 뭐 조금 불리한 상태로 바둑을 둘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실전은 여기를 한 번 더 뒀거든요. 여기에서 백이 바로 여기를 젖혀가도 좀 문제가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일단 밀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요쪽보다는 단수를 친다든가 아니면 이걸 빨리 젖혀서 요쪽을 해놔야 돼요. 이쪽. 지금은 안 받을 것 같긴 하지만 근데 이걸 빨리 젖혀있는 걸 해놔야 됩니다. 근데 이걸 안 해놓고 여기를 뒀기 때문에 백이 여기 젖힌 수가 가능했어요. 이거를 이제 이거 막아 요거 하나 젖혀 놓고 막았는데 지금은 끊는 수가 안 되죠. 요렇게 두는 건 요렇게 돼서 요 젖혀 놓는 수 때문에 뒤로 몰기라면 넉 점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요 젖혀 놓은 걸 하는 건데 요게 약간 자충의 의미가 있어서 뭐 크기 약간 손해입니다. 이미 약간 손해입니다. 아까는 이을 수 있지만 지금은 그런 게 여기 있는 거다. 백이 선수로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또 붙이는 것도 선수할 수 있고 그래서 요걸 미리 안 해놓은 게 좀 손해라는 겁니다. 그리고 백이 여기 붙여서 살려 나오는데 여기 두터움을 마련해서 여기 뭔가를 마련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짐 모양을 만들고 있는데 별로 들게 안 돼요. 반면에 백이 여기를 쭉쭉쭉쭉 밀어서 두니까 아까 요 돌과 호환이 돼서 이 부분에 백집이 막 생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찌하고 다니고 요걸 하나 교환해 놓고 여기도 하나 선수하고 그리고 중앙을 빨리 급하게 세력의 경계선이잖아요. 내 세력을 키우면서 상대방 세력을 지운다. 그래서 이게 얼핏 보기엔 좋은 수 같지만 이게 사실은 패착 같은 수예요. 왜 패착이냐. 여기를 여기 둬서 이거를 못 살았다는 걸 강조하면서 요 백대마도 사활을 노려야 되는데 요걸 받아야 살거든요. 요 백대마는. 손빼면 날이 작아서 거의 잡힌다고 봐야 돼요. 살면 이거를 하나 두고 그리고 백도 이렇게 중앙을 지키는데 흙은 이제 여기 요거 교환해 놓고 그 다음에 한 이 정도로 둬야 돼요. 지금 여기에 해결하겠다고 두면 패싸 마다가 적당히 이쪽 어디에 백돌이 놓이면 여기 끊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쪽에 백집이 엄청나게 생깁니다. 요거 잡혀도 자세히 보시면 지금 흙이 집이라는 게 없어요. 요거가 집이고 나머지는 거의 두 집 나오고 한 거잖아요. 반면에 백은 상변에 큰 집이 있는데 중앙에도 큰 집이 생기면 흙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면 여기서 요거 10일로 단수 안 치고 10일로 단수 치는 거는 지금 당장 하는 게 아니고 이쪽을 둬 놓고 폐로 잡으러 갈 거야. 폐로 단수 쳐서 불복이 되면 이제 저 침이 잡히니까 그런 거를 해놓고 두면 조금 불리한 거예요. 흙이 좀 불리합니다. 여전히. 그래도 조금 불리한 거를 좀 장기전으로 갈 수 있는데 실제는 여기를 그냥 두니까 대기 요거 하나 발전자 쬐고요. 그래서 여기 불복을 시켜놨죠. 그리고 중앙에 흙집이 생기는 걸 방지하고 그리고 여기 뒀을 때 여기를 찌르고 요렇게 하고서 요거 하나 더 찌르고 젖혔는데 요게 약간 실수예요. 요거는 하나 먹여쳐놓고 요기를 둬야 됩니다. 그럼 이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요쪽 나중에 막 폈을 때 이거 먹여쳐놓고 하면 놓고 따는 쪽으로 줄줄이 연단수가 되는 게 있으니까 흙이 좀 부담이 되는 모양이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하고 그냥 젖히니까 이어서 요거는 단수를 쳐봐야 여기 뭐 먹여치고 그런 게 없으니까 받아야 됩니다. 배기. 그래서 흙이 이쪽 중앙을 조금 깰 수 있어서 약간 추격을 하고 이제 뒤늦게 이걸 뒀는데 리시아나우단이 폐싸움을 하다가 폐싸움을 하다가 그냥 이거 살고요. 그리고 단수를 치니까 아예 그거 포기하고 여기를 두텁게 해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니까 받았죠. 그리고 여길 찌르고 이렇게 둬서 따내니까 여기 두터워졌잖아요. 그러니까 요 두터움만으로도 요 귀를 죽여도 배기 지금 충분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했어야 된다. 이게 아까 좋다고 지금 좋은 게 아니에요. 바둑은 그 수순이 진행되면서 계속 환경이 변화하니까 타이밍이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바둑은 참 타이밍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 타이밍을 정확하게 알면 그게 사실 고수죠. 근데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이 바둑은 굿자고단이 타이밍을 놓치고 있고 리시아나우는 진짜 뭐 인공지능 같은 타이밍으로 따박따박 잘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요거 하고 까지 해놓고요. 치받고 끊었을 때 사실 여기서 리시아나우가 처음으로 약간 깎아주는 수가 나옵니다. 이렇게 뚫어버리고요. 여기를 끊으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를 지킬 때 받아야죠. 입구자로 두면 백돌이 잡히니까. 그러면은 요거 하나 선수할 수 있는데 결국은 여기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흙이 여기를 집으로 만드는 건데 이렇게 하고 두면은 백이 약간 좋습니다. 두 집에서 두 집 반 사이.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하나 들어가 놓고 이것도 하나 뭐 먹여쳐놨다 치고 그리고선 뭐 이쪽을 막으면 요 백집이 여기 좀 짭짤하게 나는 걸로 요거 죽었어도 백이 충분히 앞서 있다. 두 집 반이었다. 더밀곱 집 반이라서 백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중국 기사들이 백바둑을 잘 두는 게 이렇게 반면을 이기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덤받아서 이기는 작전을 잘 둬요. 리시아나우도 원래 그걸 잘하는 기사이긴 한데 인공지능으로 시대가 오면서 더 잘하게 된 거죠. 근데 지금 요런 걸 안 하고 여기를 늘어서 지금 바둑이 약간은 좁혀졌습니다. 여기를 끊고 단수 치고 저 칠 때 여기 치받은 수가 마지막 폐착인데 사실은 깎아줬다고 말을 하지만 사실 지금 그게 별로 깎아준 것도 아닌 게 원래 여기를 도는 게 최선이거든요. 그럼 요거 하나 늘어놓고 잡침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요걸 둬서 한 점을 잡으면 이렇게 해서 여기 끊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찌르고 이으면 이게 먹여치면 어마어마하게 큰 폐가 나니까 그건 그게 감당이 안 돼서 여기를 따야 되는데 이때 여기를 늘면 요거 받아야죠. 그럼 요거 먹여쳐 놓고 이렇게 단수 치면 이렇게 하고 폐거든요. 이 폐가 되면 4집 정도 흙이 분리해요. 근데 요렇게 정확하게 백이 다 했을 때 백이 4집 우세한 거니까 흙은 이쪽으로 해서 어쨌든 이 승부 폐싸움으로 한번 승부를 보는 이 진행을 노렸어야 합니다. 근데 실전은 그냥 여기를 두니까 바둑이 끝났는데 아까 리시아노 구단이 그래서 폐라는 변수를 없앤다는 측면에서 아까 뚫는 게 뚫는 게 더 좋았다는 거예요. 실전은 여기를 두니까 그냥 여기 단수 치고 요렇게 단수 치니까 살릴 수가 없어요. 살렸다는 여기 있고 이쪽 어디를 받을 때 여기 이유면 아까 같이 뭐 이런 게 안 돼요. 여기 끼우는 순간에 이게 안 됩니다. 이쪽 가운데 있는 흑돌이 다 잡혀요. 그러니까 그걸 못 두고 결국 이제 이쪽을 둘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됐는데 요 백돌이 다 잡히더라도 이 넉 점 잡은 게 워낙 커서 중식간에 차이가 크게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백이 많이 이겼어요. 뭐 조금 이긴 게 아니라 많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리시아노 구단이 그냥 안전 운행으로 바둑을 닦아버려요. 왜냐하면 거의 반면 승부거든요. 이렇게 하고선 주는데 요거 죽었고 요것도 죽였는데 흑집은 그게 다 백은 이 상변에서부터 중앙을 관통해서 좌변까지 연결되는 이 백집이 어마어마하게 커서 반면 승부인 겁니다. 이렇게 두니까 구짜오가 뭐 힘을 못 쓰고 그냥 쭉 밀려서 지는데 바둑을 리시아노 구단이 이제 치팅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치팅이 아니려면 리시아노는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요. 이렇게 사람이 바둑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나요? 이봐도 그 절의 분석 데이터표 잠깐 보실까요? 이거 보시면 승률 그래프가 50% 그러니까 초반에 흑이 좀 좋다고 그랬을 때도 잘 뒀다 그랬을 때도 흑이 초반에 좀 잘 뒀다 그랬을 때도 역전된 적이 없어요. 그냥 여기까지 여기까지만 내려오는 정도지 여기까지만 내려오는 정도지 역전이 안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조금 내려와서 여기까지 됐을 때 그 다음에 그냥 밀려갖고 쭉 완패해요. 그리고 리시아노 구단이 많이 좋은 장면에서 이렇게 둬갖고 깎아주는 것만 좀 나올 뿐이지 그리고 깎아주는 거를 상대방이 못 받아 먹으니까 그냥 여기서부터는 승률이 쭉 99%로 와서 끝난 바둑이거든요. 격합도를 봐도 구찌하우가 더 높습니다. 63% 59% 그런데 이바둑은 놀라운 게 처음부터까지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가 리시아노은 다 60% 60% 60% 60% 마지막은 두다 말았으니까 58점 참사 현장 보시면 초반에 리시아노가 실수한 거는 승률이 역전되지 않는 선에서 실수 반면에 구찌하우의 실수는 거의 다 패착에 관련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실수들 그래서 클라이막스는 그냥 이렇게 되든 쭉 밀려버렸다 이런 거거든요 이런 식의 바둑을 두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리시아노가 치팅 의혹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깎아주는 거를 했을 때 그냥 뭐랄까요 그냥 쭉 밀리다가 조금만 깎아주고 근데 깎아주는데 승률이 변동폭이 이기는 선까지는 지키면서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약올리는 거지 그게 실수라고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희망고문만 하다 끝나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리시아노은 사람은 그 만약에 치팅이 아니라면 치팅이라면 뭐 다 빤한 사실이니까 치팅이 아니라면 이거 영화 원래 제목은 스플리트 라고 해서 정신분열 뭐 이런 건데 우리나라에선 23 아이덴티티 이런 영화 제목으로 나온 거 있죠 다중인격자 24개의 인격을 갖고 있는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얘기 나온 그런 영화가 있었잖아요 다중인격으로 A도 됐다 B도 됐다 그러면 못둘 때는 좀 하수 중간하수 리시아노 진짜 못둘 때는 아마추어 같은 리시아노 진짜 초고수일 때는 그때야말로 헝공지능 리시아노 이런 다중인격으로 봐도 되나요 아니면 자폐로 레인맨 아시죠 그 카지노에서 더슨 오프만이 성냥개스 뭐 이런 거 다 세잖아요 그 카드수 배열 다 외워가지고 돈 따는 거 나오잖아요 그런 자폐인가요 근데 우영우 영화 드라마 있었지만 자폐로 이렇게 천재적으로 뭘 한다라는 거는 자폐에 전문하는 사람들이 자폐로 좋을 수는 있는데 특정 분야에서 이렇게 완전 1인자급까지 잘 되는 자폐 증상을 갖고 있는 사람은 변실적으로 없다 드라마나 영화에서나 나오는 거지 변실적으로는 없다 어느 정도 개발은 되겠지만 그렇게까지는 안 된다는 일반적인 얘기에요 근데 리시아노 행동하고 그런 걸 보면 표정이 그냥 해맑아 해맑아 그 해맑은 뜻을 잘 모르겠어요 그냥 내가 사기쳐도 모르지 이런 해맑은 거지 자폐 환자인데 바둑에 특화된 자폐 환자인 거지 뭐 치팅했다고 저격을 했는데 아무런 반응도 안 하고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치팅범이 아니면 뭘까요 참 이바둑을 보면서 또 갑자기 너무 잘 되니까 이해가 안 가서 그런 얘기를 좀 한번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폐 환자인 거지